공구를 사용하다 나사를 떨어뜨리면 불편함, 시간 낭비, 때로는 비용 부담까지 커집니다. 어떤 산업계에서는 나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떨어진 나사라도 반드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프로홀드 나사 홀딩 팁이 소개되기 이전에는 그 어떤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본더스만이 독점 공급하는 프로홀드 팁의 등장으로 기존의 여러 대안들은 무의미해졌습니다. 프로홀드 팁은 볼타입 렌치 및 별형 렌치의 다양한 사이즈 구입이 가능합니다. 프로홀드 기술은 탁월한 작업 효율을 보임으로 기존 볼 렌치 구매자는 다른 렌치를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본더스 볼 렌치 및 별형 공구는 혁신적인 프로홀드 팁 기술 개발로 경쟁 제품을 압도하기에 충분합니다. 과거의 육각 및 별형 공구 사용자는 나사 고정과 업무 효율을 위한 여러가지 해결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루션들은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었을 뿐 한계가 분명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의 수평 위치에서 작업이 가능한 육각 공구는 나사를 잡을 수도 있지만 수평 위치에서 공구 끝에 올바르게 끼워지지 않은 나사를 끄집어내거나 카운터 보어 홀에서는 나사를 들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볼 렌치와 달리 육각 팁은 90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볼 렌치 공구는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해 주지만 육각 공구와 마찬가지로 나사를 들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사각 지대나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서 렌치를 돌리다 보면 나사를 떨어뜨리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자석 홀딩 역시 부분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자성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사를 뽑아낼 때 금속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이 부스러기는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나사를 삽입하는 건 더 어려운 문제인데 금속 부스러기가 나사 구멍에 쌓이면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습니다. 스프링 기기는 토크가 낮게 걸리는 작업 환경에 적합할 경우도 있지만 공구 팁을 약화시킵니다. 상대적으로 토크가 낮으면 공구가 풀어질 수 있는데 이는 나사의 머리는 물론 공구를 손상시킵니다. 이제는 마침내 프로홀드 팁의 도입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생겼습니다. 프로홀드 팁의 렌치는 육각 또는 별형 나사들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나사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카운터 보어 홀에서 나사를 쉽게 들어올리거나 나사가 길더라도 떨어질 염려 없이 제대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프로홀드 팁은 나사가 삽입하려는 각도에 맞도록 미리 조정을 해서 나사가 쉽게 삽입되도록 해줍니다. 프로홀드 볼은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제품에 사용해도 민감한 부품에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금속이 손상을 입거나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작업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홀드 기술은 자석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세밀한 부품들이 붙어있는 게 아닐 뿐더러 스프링 장치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팁을 파손시키거나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본더스 공구와 마찬가지로 제품 수면 기간 동안 품질 보증을 해드립니다. 작업 각도 0도에서 25도에서 꽉 조여주고 360도 회전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작은 나사를 삽입하거나 빼낼 때 손으로 줍기는 어렵지만 프로홀드 팁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프로홀드 팁은 일체형 솔루션으로 작업 중 결코 나사를 떨어뜨릴 일이 없습니다. 일단 본더스 프로홀드 팁을 사용해보면 다른 볼 렌치나 별형 공구를 따로 구매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